인천에서 문일섭님이 신나는 노래를 들려주는 이박사 팬이라며 야이아이아 전화로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내일 다시 찾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야야야야야 다같이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독립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신나는 야야야야야야 아침에 갓더십니다. 이 차례 자유로워. 지구촌이 오겨 한바탕 축제를 열자 손에 손을 잡고 우울하게 달리자 고개 너도 금배달이 보일 때까지 아름다운 금수강산 우리나라 태한민국 태한민국 앞으로 달리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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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불레야 시불레 시불레야 시불레봐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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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시불레사야 일어나요 일어라 진짜 진짜 일어라 이찬여러분 안녕하세용 올해 올해 이찬을 사랑하시는 실장님 여기 평생 사랑하시는 신발 이어가세요 야야야야야 다같이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저기요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신남 야야야야 구부대가 떴습니다 이찬의 자유로운 우리 모두 같이 신나게 축배를 드자 아 달려 달려 달려라 정말 같이 달려라 공개 나오고 태극기가 보일 때까지 아름다운 팔도 강산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앞으로 달리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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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을 내야 이찬을 내야 이찬을 내야 이찬을 내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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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이찬을 내야 일어나야 일어나 다같이 Yeah yeah7 year 하꼬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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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가 이었기